안녕하세요. 김재희의 휘인입니다. 제가 부를 곡은 홍가희님의 엄마 아름다운을 준비해보았습니다. 엄마 아리랑 아리랑 아리아리랑 하라리요 아들 따라 잘되거나 밤낮으로 기도한다 엄마 아리랑 사랑하는 내 아가야 보고 싶다 우리 아가 천년만년 치지 않는 꽃이 피는구나 아리랑 아리랑 사랑 사랑 엄마 아리랑 아리랑 아라디오 쓰리쓰리랑 아라디오 우리 엄마 사랑은 아리랑 엄마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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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리랑 하라리요 우리 엄마 무병장수 정성으로 기원하오 엄마 아리랑 아리랑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 싶소 울어머니 섯삼 마루 해가 질고 달이 뜨는구나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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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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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사랑 엄마 엄마 우리 어머니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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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treg岸 일단은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고요 왜냐면 저는 항상 혼자 커버촬영할때 이 모든걸 저 혼자 했어야 했는데 그럼 Я 와서 노래만 하고 가는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컨텐츠를 기회해주신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미션에 대해선 벌써 네 번째가 너무 걱정이 되요 그래서 아주 두근두근한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